보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성주군 수두면 남은리 작총카누 마을에 농지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직진하면 고령 음내고요. 나는 좌회전해서 잡촌마을로 진입을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아닌데 신호위반을 하면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좌회전해서 남은리 작촌마을 다리를 지납니다. 지금 이 다리 밑으로 대가천이 철철철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물은 가야산에서 발원한 포천계곡, 수도산에서 발원한 문을 구고 그 물주기가 모여서 대가천 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이제 쭉 흘러 내려가서 고령을 거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대가천, 하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직진을 쭉 해서 아까 그 신호동에서 직진하면 고령 음내입니다. 고령 음내 한 10분만 하면 갑니다. 저는 좌회전해서 쭉 들어왔는데요. 쭉 들어와서 농가주택이 하나 나오면은 우측편에 농가주택이 좀 지납니다. 농가주택을 지나자마자 바로 우회전을 합니다. 농록길을 타고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농록길을 타고 들어와서 직진 쭉 합니다. 사거리를 두 번 지납니다. 사거리를 두 번 지납니다. 자 첫 번째 사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거리를 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거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사거리 부분에는 인근에 농가주택도 있고 축사도 한 게 있습니다. 자 저는 이곳에서 우회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합니다. 자 직진해서 쭉 들어갑니다. 자 우리 농이 어디 있노? 몇 년 전에 사거리던 농인데 오랜만에 못해. 이 년이 싶어다. 자 지금 바로 보이는 우측편에 있는 논이 오늘 소개할 논입니다. 쭉 내려갑니다. 자 아니다 아니다. 요것이 시작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은 경계 지점이 보일 날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곳에서부터 쭉 내려갑니다. 여기 차 대는 곳까지 주차 공간이 보이는 곳까지 오늘 우리 농이 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 갑니다. bug소. inclusão 음 요 요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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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남의 명산 가야산입니다. 자, 지목이 답이고요. 저 밑에 뭐... 그 다음에 아랫단 길이는 9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 폭은 지금 보면은 저기 위에서 밑에 하단까지 해가 폭이 약 33m, 약 29m에서 33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드론 영상을 보면서 또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지금 나락이 튼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락이 튼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장아도 안신으로 될 것 같아요. 장아 안신고 논드롱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광개수로 정비공사가 완벽하게 되어있는 논이라서 뒷돈 들어갈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도 그다지 낮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자, 뒤쪽 한번 가볼게요. 제 신발 보십시오. 장아 안신었습니다. 장아 안신었기 때문에 장아 안신고도 논드롱 밟고 저 뒤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직사각형인데 완전 직사각형은 아니고요. 상단하고 하단하고 길이가 조금 달라요. 한 10m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저저 건물 짓나요. 일조량, 수량, 풍수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성주는 2002년도 루사 왔을 때 다리라든지 또 논, 하천 정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비가 와서는 이제는 풍수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쪽으로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쪽에도 관계수로 정비사업이 완벽하게 되어져 있네요.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논드롱이 유실되거나 또 물이 우리 논을 범람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는 거 참 우리 성주는 수로 정비공사는 잘해. 우리 땅 좌양은 지금 보면은 남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뚝방 쪽으로 보고 있기때문에 뚝방이 남향입니다. 정비사업 잘해놨다. 자, 이제 이 우측편이 이제 우리 논이고 좌측편은 다른 사람 논입니다. 자, 이 뒤쪽도 봤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도로가 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풍요로운 들판이다. 가을에 오면 나래기 노랄 익으면 더 이쁜데 논주인께서 논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논두렁에 지스만 하옵네. 논관리를 잘하면 엉망인데 지금 관리 잘했죠? 그죠? 피가 안보이잖아요. 피가 그죠? 피죽도 안목락하면서 피 있거든요. 다 뽑아낸네. 참 농사 잘 지으신다. 자, 한바퀴 빙 돌았습니다. 이 농지는 원래 한바퀴 안돋는데 논두렁 밟기 좋아서 논두렁 밟는거 이것도 좋아요. 기분 좋습니다. 오랜만에 논두렁 밟아보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농로로 나왔습니다. 에헤이 노래 부르고 난리다. 자, 오늘 그 경북 성주군 수련면 남은리 작촌마을에 있는 작촌이죠. 작촌마을에 있는 농지 하나 소개를 다 했습니다. 자, 부동산 꿀티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자, 휴가철 끝나고 한번 봅시다. 감사합니다. 완성. 안녕하십시오. LS 안녕하세요.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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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